네, 글로벌 라이브 1교시, 중국 시장부터 유럽을 거쳐서 미국 시장까지 세계 한 바퀴 쭉 돌면서 오늘 나온 중요한 경제 뉴스들도 살펴보고요. 또 미국 시장 지금 선물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중장기 시각까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래의 세태우의 박광남 선임연구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럽 시장도 별로 좋지 않아요? 네, 유럽 시장이 사실은 안 좋은 영향이 미국한테도 좀 옮겨붙은 것 같은 느낌은 좀 있고요. 아무래도 유럽은 지금 코로나 이슈가 다시 좀 불거진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견조했었던 독일이 좀 다시 재차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한 공포심리, 투자심리가 좀 무너지는 그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럽 상황, 미국 상황. 오늘 중국부터 그럼 쭉 살펴볼까요? 네. 중국 마감은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 시장 오늘은 아무래도 미중 갈등이 좀 재차 부각이 되긴 했습니다. 대선 앞두고 사실 계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식의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엔트그룹을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제 수출 규제 명단에 들어가게 되면 소위 미국 기업이 엔트그룹의 하이테크 제품 같은 것들을 수출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엔트그룹은 알리바바의 자회사? 네. 맞습니다. 계열사이면서 알리바바에서 쇼핑할 때 돈 충전해놓고 그 돈 충전한 걸로 이런저런 실생활에서도 쓰고 하는 이른바 생활기업이거나 결제기업인데 네. 맞습니다. 미국이 뭘 주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들이 알아서 하는 일인데? 사실은 그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걔네 그 엔트그룹이 만약에 이런 규제가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 엔트그룹이 예를 들면 서버를 증설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예를 들면 서버를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기업으로서는 이제 구입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규제하겠다는 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봐야 되겠지만 투자심리를 소폭 하얘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긴 합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IPO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나와서 그런 것들이 오늘 홍콩 시장에서 좀 움직임이 있었고요. 또한 중국이 오늘 CPI하고 PP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둘 다 시장 전망치를 좀 하얘한 부분도 투자심리에는 악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많이 모자랐어요? 많이는 아닌데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의 종합지수가 그래서 한 마이너스 0.26, 심천성분이 마이너스 0.48, 항생지수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한 0.2%가량 빠졌습니다. 테크지수는 좀 더 많이 빠졌는데요. 상해 과장판이 마이너스 2.34, 그 다음에 심천창업판지수가 마이너스 0.95, 항생테크지수가 마이너스 3.57% 정도 빠지면서요. 미국의 전방위적인 규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N2그룹은 중국 내부 쪽에서 내수로만 돌아가는 기업인데 거기에 규제를 하네? 라는 심리도 반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수출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다면 중국 내에서 내수하는 기업도 할 수 있어라는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거죠. 아직 전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할지. 왜냐하면 사실 걸릴만한 부분이 SMIC가 됐던 화이예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엔트그룹이 비즈니스를 미국에서 하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두 가지 요인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사실 미국 내 비즈니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알리페이를 미국에서 쓸 수도 없고요. 지금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인 거죠. 첫 번째는 저희가 기존에 미국이 중국을 규제할 때 상징성 있는 기업들을 건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엔트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가장 큰 규모의 IPO 기업으로서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을 활용하려고 하는 전략일 수도 있다. 그럼 주요 기업들이 중국 증시에 상장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중국으로 쏠리는 거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고 걱정스럽다. 그것도 있는데 정치적으로 홍보 효과가 좋은 기업이지 않습니까? 엔트그룹을 트럼프가 규제를 한다. 내가 중국을 때리고 있어를 보여줄 때 시시한 중국의 기업보다 딱 누가 들어도 알만한 기업을 때리는 게 광고 효과가 크다 보니까 그게 지금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중국을 규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디지털 위안화 등 지금 중국이 새로운 시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이걸 방해하려고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그런 목표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 따르면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디지털 통화에 대한 정책들을 피고 있거든요. 최근에 선전에서 선별을 해서 1만 명인가 대략 그 정도로 선별을 해서 200위안 정도를 200위안 정도의 디지털 위안을 개인한테 지급을 해줬습니다. 200위안이라고 하면 한 3만 4천 원 정도인데 이게 말 그대로 지폐가 없는 디지털 형태의 자금을 만들어 준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보완되는 거 맞아. 누가 훔쳐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일련의 이슈들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시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는 소위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위안화의 국제화 국제 결제 비중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데 지금 실제 종이 지폐 형태의 위안화로 달러에 이미 전 세계에 깔려있는 달러 결제 시스템을 깨고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디지털화가 된다고 봤을 때는 일단은 환경이 바뀌기도 하고요. 편리성이 증대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은 이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출근길에서 교수님께서 방송하시는 내용도 봤는데 저희가 지금 경기가 하강 국면이다 보니까 글로벌 각국들이 굉장히 많이 재정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그럼 사실은 디지털 위안화 같은 디지털 화폐를 해야 되는 요인도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아집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리함이 늘어나고요. 두 번째는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발권을 하고 유통을 시키는 종이 화폐를.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비용도 줄어들고 세 번째는 세수의 목적도 있습니다. 정확히 소득이 어떻게 흐르는지 아니까. 그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유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언론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련의 흐름의 과정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쓰는 돈이 어디에 쓰여져? 에반스 여저라고 지시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연 매출 1억 이하인 자영업자들에게만 쓰세요. 라고 20만 원씩 나눠주면 그거 어떻게 쓸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나라처럼 카드망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겨우 해내는 일인데 그런 거 있으면 바로 디지털로 오더내릴 수 있겠죠. 그런 과정에 편리성은 있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의 글로벌 국가들도 다 생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빠른 거죠. 아무래도 빠른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약간 여러 가지 효과도 누릴 수 있으면서 어깃장도 놓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엔트그룹에 대해서 미 당국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발언은 없었기 때문에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도 조금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를 이미 쓰고 있는 중국인들이라 중국 정부가 발행한 디지털 화폐도 쉽게 쓰기는 할 거고요. 할 것 같아요. 아마 유럽에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마 마이너스 금리를 실제로 도입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니까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이제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는 정도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저희도 지켜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상금 만드는 일은 이제 없...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어려워지고 있죠. 점점 더. 다른 뉴스로 넘어가 보죠. 일단 중국의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유동성 지표는 전립 발표됐고 오늘 CPI하고 PPI 지표가 발표됐는데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9월 중국의 사회용자 총액이 3.48조 위안으로 시장 전망치였던 3조 위안을 좀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M2 증가율도 10.09가 나와서 전망치를 상회를 했고요. 이제 7월에 사실 중국의 인민은행이 이야기를 했던 유동성 조절에 대한 발언하고는 좀 결과가 달라졌다는 부분을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반면에 저희 CPI 지표, 오늘 발표된 CPI 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7% 정도 올라왔거든요. 중국이 최근에 CPI가 계속 높았어요. 아시겠지만 식품, 식료품 물가, 돼지, 홍수로 인한 이런 것들로 높았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거죠. 긍정적인 부분은 돼지 가격 같은 게 많이 하락을 했고요. 식료품 물가가 많이 잡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나 식품을 제외한 CPI는 0.0%입니다. 전월에 0.1%였거든요. 둔화돼요. 0.0이라는 건 소위 디플레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불거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어떤 걸 생각하면 좋겠냐면 중국의 소비 개선이 생각보다 좀 더뎌지는 그림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빠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글로벌 국가 대비해서 판단 상황을 빨리 해결을 했기 때문에 지표의 개선세가 좀 확연해야 되기는 하거든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그런데 약간 조금 노이즈가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PPI의 경우도 한 2.1% 정도 하락하면서 시장 전망치 1.8%를 하회를 했거든요. 여기도 여러 요인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PPI보다 CPI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신에 이런 소비가 부진하기 때문에 유동성 환경이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그것도 크게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이 계속 돈 푼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PPI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중국은 왜 PPI는 외부진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드리면 PPI는 뭐예요? 생산자물까지 있습니다. CPI는 소비자물까지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미국하고 달리 미국은 현금을 살펴면서 소비를 부양했다고 하면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깨지는 것을 생산으로 방어를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정부가 어떻게 했는데요? 공장을 빨리 돌리게 만들었죠. 강제로? 돈 하나도 안 쓰고 말로만 했네요. 돌려라.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차이점을 만들어냈냐면 미국은 지금 소위 얘기하는 리스타킹 재고를 다시 쌓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생산이 온전치 않았었는데 소비는 늘었으니까. 미국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아마 제조업 지표는 앞으로도 나쁘지 않게 나올 겁니다. 왜? 재고를 쌓아야 되는 수요만으로도 어느 정도 상당기가 가야 되거든요. 반대로 중국은 생산을 먼저 했는데 소비가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면 재고로 남아있는 상황. 미리 경제가 반등을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계속 슬로우다운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짚어드리는데 반대로 저희가 증시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럼 지금 그 재고를 소진하고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려면 중국 정부도 과도하게 긴축을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표는 안 좋게 나왔지만 그게 증시에는 좋다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경기 부양의 기조가 지속될 수 있는 요인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으로 가볼까요? 네. 유럽 지수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유럽 지수가 한 마이너스 2.8 그 다음에 프랑스도 한 마이너스 2.35 유로스톡스 50은 마이너스 2.6 대략 한 2% 중반대 하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거의 3% 가까이 빠지네요. 이탈리아가 가장 강하게 빠지는데 맞습니다. 마이너스 한 2.9% 이유가 있어요? 지금 사실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에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내린 상황에서 이제 독일하고 이탈리아 등 1차 판데믹 이후에는 스페인 프랑스와 달리 영국과 달리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했던 국가거든요. 둘 다 일간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어서면서 1차 판데믹 피크 시점에 육박하는 수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이 아무래도 투자 심리를 좀 악화하는 것 같은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간 확진자가 거의 2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하고 스페인은 당연히 1만 명 이상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미국의 파우치 소장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미국, 유럽도 다 북방구입니다.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곧 겨울이 오는 나라들. 네, 맞습니다. 겨울이 오게 되면 실내 활동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바이러스가 더 확산될 수 있는 요인이 커진다는 우려까지 녹아들면 좀 걱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2차 확산이 항상 그리고 저희가 많이 들었을 때처럼 2차 확산이 더 컸었거든요. 원래 병들이 그렇다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우려들이 좀 녹아드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로존에서는 영국이 EU하고 정상회담을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양 이틀간 할 거고요. 브레시트 관련해서? 그런데 저는 나쁘게 해석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국도 이런 코로나 수탭 때문에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어깃장을 계속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보면 그래도 여기서 조금은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유럽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브레시트와 관련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면이 있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게 달러 환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유로화와 그다음에 일부 영향을 주는 파운드화가 만약에 브레시트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는 좀 안 좋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유로화를 강세로 만들어주고 파운드를 강세로 만들어줄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역으로 갔을 때는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가 확 세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도 지금 노동당이 야당이지 않습니까? 집권당하고 지지율 격차가 거의 붙었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은 많이 벌어져 있었는데 이런 코로나를 제대로 못 잡았다는 그런 여론과 지금 이런 사태가 겹쳐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전처럼 세게 나가기는 좀 힘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어서 강하게 방역을 하는 게 어렵다? 방역보다는 유로존에서 내가 예전처럼 영국이 고집이 굉장히 센 제가 알기로는 영국 국민들이 고집이 좀 셉니다. 고집이 세서 어깃장을 잘 놓는데 자기는 상황이 썩 좋지 않으니까 반대로 이게 미국과 중국의 케이스를 볼 수도 있는데 미국도 중국에 대한 규제는 계속하지만 경기가 어려워지고 난 다음부터 무역에 관련된 규제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논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국도 얻어내고 싶은 게 있지만 자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거를 다 망가뜨릴 정도로 망가지는 상황으로 만들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 올해 초부터 계속 지금까지 증시의 변수가 되고 있는데 물론 그때그때 좀 통계는 다르긴 합니다만 심할 때도 있었고 심할 때도 증시는 괜찮은 경우도 있고 심지어 오르기도 하고 그럼 언택트가 올라야죠? 하고 오르고 맞습니다. 지금은 또 심하다고 떨어지고 그래서 차라리 뭔가 규칙이 있어주면 오늘은 이래서 그렇지 코로나 때문인데? 라고 하겠지만 그래서 항상 우리 증시 게시판 같은 데 가보면 지금도 싸워요.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다? 그러면 3월부터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니?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래서 아마 시황을 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말씀을 많이 드릴 게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부양책 효과가 지속되면서 중장기적인 그림이 훼손되지는 않는다.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저희가 시장은 단기적으로 같은 이슈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모습은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강아지를 이렇게 산책을 시키는데 강아지가 이렇게 움직일 때도 강아지 마음이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그거는 그 정도로 받아 그 정도는 저희가 투자자 입장에서 증시의 변동성은 언제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떠나가보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유럽 지수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미국 선물도 지금 나스닥 100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1.46 다우존스도 마이너스 한 1% S&P500도 한 1.15% 정도 하외를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럽의 락다운 우려가 더해지고 대선 전에 경기 부양책 협상 타결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도 6만 명 수준까지 재차 올라오는 부분들 이런 악재들이 반영이 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오고 경기 회복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0.7%를 좀 하외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금리 내려가고 있다. 다시 0.699까지 내려왔는데요. 당분간 시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이나 코로나 불확실성들을 반영을 하면서 저는 변동성 장세일 것 같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강아지 왔다 갔다 강아지. 그렇게 하듯이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문의신 장관이 대선 전에 민주당과의 부양책 협상 타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좀 넘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사실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공화당의 주류하고. 공화당은 이번에도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은 5천억 달러 규모의 미니 부양책을 다시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1.8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의 속마음은 민주당이 제시한 2.2보다 더 쓰고 싶다고 그랬어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생각이 다른 것까지는 오케인데 지금 공화당과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이 생각이 다른 부분은 사실은 단기적으로 타결이 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 같고요. 저는 그 부분도 사실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서 그런데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하면 지금 경기 부양책에 미국이 3차로 했었던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많이 소진이 됐을 겁니다. 향후 나올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소폭 둔화되거나 악화되는 그림으로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양책이 없어서? 네, 맞습니다. 이에 따라서 변동성 장세가 제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나마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요인들은 지금이 실적 시즌이라는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들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과도한 하락들을 당분간은 좀 막아줄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악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훨씬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상승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그런 이유가 저희가 생각을 해보시면 경기 부양책의 통과에 대해서 의문을 가시는 분들은 없어요. 대선 전이 아니면 대선 이후에 되겠지. 내년 초에 되겠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서 저희는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대선 사실은 원래 정상적으로 부양책이 통과가 됐다고 하면 사실은 8월달 효과가 끝난 다음에 9월달에 이야기가 나오면서 9월, 10월 그 정도에는 됐었어야 되거든요.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도 사실 트럼프의 불복 이슈 이런 거 있는데 대선 끝난다고 바로 11월달에 나올 것이냐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21년 1분기에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미국의 지표들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괜찮아요? 먹고 살 수는 있어요? 미국인들? 나가는 게 좀 있어서 그런가요? 아무래도 저축률이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버티는데 라는 의문은 갖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9월에 부양책을 썼으면 예를 들어서 한 1조 혹은 1.5조 정도의 부양책이 나왔어도 또 돌아갔을 텐데 경기의 회복 경로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었을 텐데 악화가 돼버리면 또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부양책 효과가 많이 감해지니까 그렇게 되면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이 나와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표가 망가지거나 지표가 망가짐으로 인해서 더 큰 부양책이 필요성을 부각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악재가 무조건적인 악재는 아닐 수도 있다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IMF 같은 경우에도 오늘 뉴스 기사 보시면 IMF가 되게 특별한 얘기를 했어요. 재정 긴축에 대한 걱정하지 말고 재정 정책을 더 많이 써라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부 주요국들에 대해서. 그 이유가 소위 재정건적성을 위해서 재정 긴축의 필요성이 분명히 나중에는 생기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재정 긴축보다는 재정 확대를 통해서 경기를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유가 저금리로 인한 조달 비용이 낮아져서 부담이 예정받지 않다. 그러니까 재정 정책 적극적으로 써도 지금 같은 저금리 환경에서는 괜찮아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지금 시점에서 부채 확대에 대한 우려보다는 재정 정책으로 인한 경기 회복이 더 주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들을 보면 저희가 또 한 가지 요인이 더 있습니다. 그런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부채의 총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사실 글로버 국가들이 그런 걸 원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성이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가 예정된 변동성은 좀 생길 수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의 훼손은 없을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은 결국에 통과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양책이 나오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꽤 살아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문제는 여기서 저희가 잠깐 이 방송 전에 사담을 나눴었지만 코로나라는 게 만약에 1차 판데믹이 아니라 2차 때도 갑자기 또 사망률을 증폭시키면서 컨트롤을 못하는 수준까지 간다면 이건 이야기가 완전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소위 우리나라의 케이스를 바라봤을 때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례적인 케이스이 굉장히 잘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걸 봤을 때 분명히 컨트롤이 가능한 바이러스인 것 같기는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리고 기대하고 백신이 지연되기는 했으나 어쨌든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왜냐하면 그때 처음 3월 시점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연구개발도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된 거니까요.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 그때의 케이스를 단순히 지금 다시 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다시 또 그렇게 망가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은 좀 지향하시고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멀리 내다보면 상향인 건 맞지만 그 중간에 거쳐가야 할 길은 울퉁불퉁한 것도 사실이다. 네. 맞습니다. 얼마나 빠질지는 사람들 마음에 달려있는 것 같은데 뭐 깊기야 하겠나 하는 생각은 갖는다. 그 말씀이었어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다 됐죠? 네. 오늘도 역시 깔끔했습니다. 멀리 내다보는 남자 박광남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그러면 괜찮은 감 Je제에 cker 경제에 거룩함 Estado 회사 당신은 요 CNN